제가 10년 전에 지방이식을 몇 차례 했었어요 2차까지 한 새 병원에서 지방이식을 했었는데 10년이 지난 지금 제가 몸소 겪은 부작용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볼륨 불균형이에요 처음에 딱 이식했을 때는 되게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빵빵하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식된 지방이 부적절하게 분포되어서 얼굴에 볼륨이 불균형하게 바뀌더라고요 육안으로 정말 눈에 띄게 보이는 제 이마가 그 예시예요 처음에는 표정을 지어도 울퉁불퉁하지가 않았어요 조명을 가까이 하면 확실히 잘 보여요 울퉁불퉁해진 형태가 두 번째는 콩알 석회화 보통 지방이식을 한 부위에 이런 부작용을 겪으신 사례를 종종 보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지방을 빼낸 곳 있죠 지방을 빼낸 곳에 석회화가 생겼어요 허벅지 사타구니 쪽인데요 강낭콩 정도 사이즈 되는 콩알 모양의 석회화가 진행된 부분이 시간이 지나도 커지지도 않고 작아지지도 않고 통증이 있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반영구적으로 자리가 잡혀져 버렸어요 제가 가는 단골 왁싱샵 원장님이 미관상 신경 쓰이지 않냐고 제거하는 게 어떻겠냐고 말씀해 주시는데 저는 그 자리에 흉터 생기는 게 더 또 싫어서 아직은 그냥 냅두고 있거든요 제거를 하는 게 맞는지도 잘 모르겠고 흉터가 너무 크게 생기면 어쩌지 반영구적으로 자리 잡아 버린 것 같아요 팬티라인에 살짝 걸리거든요 불편하진 않은데 좀... 그리고 제거하게 되면 흉이 더 크게 남을까 봐 걱정돼서 따로 추가적인 제거 수술은 안 한 상태거든요 제가 직접 겪은 지방이식 부작용 경험담을 공유해 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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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Redę 5 Mesmen 여기도 곡 1 4 감사합니다.